3, 2,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나님입니다 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건지 말했냐면 유명한거 아세요? 동네 파전? 근데, 그냥 아무 파전이나 먹으면서도 재미없으니깐 나님입니다 파전이 글쎄 방에 큰데 방에 큰데 한 판에 4만 원이래요 엄청 비싸죠 그래가지고 맨날 저가 탐방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비싼 걸로 배를 채워볼까 해서 한 판에 4만 원짜리 파전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쪽 안녕하세요 권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혜윤입니다 이거 아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세 명이요 혹시 이거 저희만 찍으면서 먹어도 되나요?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우선 허락은 받았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오늘은 게스트가 있다고요 되게 고급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혜윤이 친구분이 나랑이래요 혜윤이가 저분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됐대요 혜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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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다 씻기 쉽게 해야겠어요 진짜 4만 원 진짜 4만 원 진짜 4만 원 저희 돌솥비빔밥 3인분이랑요 동래파전 대자 주세요 첫 자요? 대요 대자요? 네 여기 돌솥비빔밥이랑 푸오탕이 있는데 셋 다 애인 맛이어서 서탕을 안 먹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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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아름입니다 안녕 야니 야니 하하하하 너희는 어떻게 해? 어? 반갑습니다 거네용입니다 야니 상상으로 사는데 원하는 스타일 하면 너 해 줘 어? 나 쓰 세 반갑습니다 어? 거네용입니다 야니 고맙습니다 아름입니다 야니 아키사키사키 피부과 안뇽 Bodol 손톱 서큘라 같이 그려, 뭐 말아? 이거 먹었어요? 금 그릇 밑반찬 되게 단촐한 거 같아 이게 비싼 건지 아나? 관광객들 명소라서? 관광객들 명소라서 비싸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거 같아요 여기 직원분들도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세요 그냥 할 수정 있어야 돼요 슬픕니다 저 이거 갖고 가요 슬픕니다 무시당했어요 이거 셀프라고 닫으시라고 그랬는데 세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저 실물이 났으니까 영상이 났으니까 실물이 났습니다 파전 됐지 않았습니까? 와아 대짜 맞아요? 치즈 등은요? 계란 나 손이 작은 편인데 일단 크기는요 그 정도 됩니다 아 이거 되게 잘 부서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익은 느낌? 같아요 저는 좀 색다르게 간장을 찍어 먹지는 않고 이렇게 조금 뿌려 먹어요 진짜 설익은 김치 빈대떡 느낌이에요 진짜 설익은 김치 빈대떡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죠? 음 음 음 볼베니 음 음 볼베니 요즘 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음 으음 맛있어 오우 오우 와우 와우 뭐하는 자기? 진짜 맛있어 여러분 쓰까먹기에 대장 거대음식과 떡이랑 이거랑 같이 먹어야 된다요 튀긴다 쓰까먹지 이야 튀긴다 튀긴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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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있는 핫이라 덜 익은 전이라 먹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만원이고 아까 그게 다 만원인데 하얀 고추장 이거 이제 요걸 넣어먹는거랑 요거 고추장 고추장 Kubernetes 고춧가루 고추장 일고기 7,000원 이따가 모양은 닭탕처럼 생겼어 고추장 단어 단어? 싱거워? 단어? 맛있나? 동근 외국인들이 비빔밥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여러분? 김밥, 비빔밥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 유우드 다 먹어 아아 노노뇨너너너너뛰 태어나서 먹을 것을 뺏겨본 점이 다 없는데 말이죠. 식혜. 식혜가 제일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네. 맛있죠. 진짜 나름이가 다 주는 거예요? 네. 진짜요? 오셨잖아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뭔데요? 심트리. 이렇게 해서 한 명. 아 간적했어. 고맙습니다. 많이 가세요. 죽을래? 얌이. 얌이. 72,000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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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